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동대문구보건소가 상반기 어르신 동백꽃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. 방문 건강관리에 등록된 허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영양, 약물 등 보건교육과 근력향상, 발관리 등 신체활동교육을 진행합니다. 용신동, 전농일동 등 관내 7개 동을 순회하며 5월부터 7월까지 동별로 주 1회씩 운영됩니다. 시설별 방문 날짜, 진료 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의학과로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.